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먼저 한번 감사했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오렌지 카운티 영적 대각성 새벽예배 일곱째 새벽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미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요하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새벽예배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원근각지에서 참으로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싶어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 백성들이 오늘 이 새벽에 다시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도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다를 자라도 이 새벽에도 하늘 문을 여서서 한없는 복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미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홀몬의 이슬이 산들에 내린 것 같다고 하신 말씀을 녹상하면서 오늘 아침 주님의 귀한 형제 자매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다니엘과 같이 기도의 창문을 열고 기도를 드릴 때에 홀몬산에 이슬이 내린 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온 땅에 가득히 내리는 이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전전긍긍하며 나라마다 경제적 어려움은 몰려오는데 우리를 지금까지 품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살아오면서도 그 믿음대로 살지 못했고 그 많은 사랑을 배우면서도 배운대로 행하지 못했고 마땅히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사랑까지도 사랑하지 못하는 나약한 인생으로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이 아침에 나는 장로로서 목사로서 권사로서 십사로서 내가 가진 직분대로 우리의 걸어온 길을 돌아볼 때 참으로 안타깝고 주님 앞에 용서하기를 받기를 원합니다 말하라 할 때 말하지 못했고 가라 할 때 가지 못했고 일하라 할 때 일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핑계가 많았고 나약하고 초라했습니다 인내를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성급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다가 깰 때입니다 주여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험악하여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음역을 품고 총기와 총기로 무고한 살생을 원한을 품고 살아가는 이때 이 패약한 세대 속에서 소동과 고무라의 교훈을 일찍 주셨지만 너희는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아우성치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일찍 이 땅을 찾아온 순례자들에게 내려주신 축복을 거두시 마시고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젊은 종을 축복하시사 말씀을 나누실 적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베드로그의 앞에 3천명이 거꾸로 진구와 같이 해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깨우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병마로 인하여 고생하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 위로하여 주시고 고온 나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우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일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무 공로 없는 죄인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 나이다 아멘 우리 하늘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늘 말씀해 보시고요 또 화면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니아에 갔다 다시 마게도니아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오리 하였으려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조차 경영하여 예예하고 아니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믿부시느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희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적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김의 교회 박성호 목사님 나오셔서 아멘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박수를 한번 감사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번에 오렌지 카운티 영적 대각성 다니엘 새벽기도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고 깨어나는 그래서 이 시대를 깨우고 온 열방을 살리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옴 나이다 아멘 알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를 위로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에 왔을 때 제가 10여 년 동안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던 교회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에 딱 들어오는 순간 제가 섬겼던 교회와 너무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도 몇 분 계신데 아마 저와 똑같은 것을 느끼셨을 줄로 압니다 의자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강단도 너무 비슷하고 예배의 열정 열기가 얼마나 가득한지 아주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제가 2014년에 교회를 개척한 이후로 중간에 한 3년 텀이 있었다가 다시 금년 3월에 개척을 시작했는데 제가 개척한 이후로 이렇게 큰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 긴장도 되고 그렇지만 이렇게 풍성함에 은혜가 있다 보니까 또 새로운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미국 교회사에 보면 옛날 미국 교회에는 아멘 코너가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앉은 사람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목사님이 설교를 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아멘을 해도 괜찮은 자리였습니다 그 말은 다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아멘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재미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늘 언제나 어디서든지 아멘으로 응답해 나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분문의 말씀은 아멘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아멘의 신앙을 말하게 된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 내에 사도 바울에 대하여 또는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마기아 도냐로 그 다음에 고린도를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많았던 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뜻을 바꿉니다 그래서 예배소로 가는 길에 고린도를 먼저 들리고 또다시 돌아오는 길에 고린도를 들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내가 너희로 두 번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라고 기록한 것이 바로 이것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배려였지만 이런 사도 바울의 계획 변경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르고 계획을 수시로 바꾸는 신실하지 못하고 아주 변덕스러운 자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아멘의 신앙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아멘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전제는 하나님은 믿붙이니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아멘의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믿붙이니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아멘의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혁개정 성경입니다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믿붙이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믿붙이니 우리가 천한 말씀도 신실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멘 신앙의 근거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은 토마스 치셈이라는 분입니다 미국 켄터키주 태생으로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지만 열심히 독학을 해서 후에 잡지사 편집인이 됩니다 그는 열심히 신앙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찬송시를 쓰게 된 것은 그가 어떤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쓴 것이 아닙니다 75세가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배운 것이 없습니다 몸이 약해서 일평생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인두해 온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늘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치 않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변치 않네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건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돌아보니 모든 것이 신실한 주님의 은혜여 사랑인 것을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단한 사람들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공로가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을까요? 우리 인생은 아무리 돌아보고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 속에 깊이 담겨져 있는 속속들이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사심과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미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게으르고 나태함에 빠졌던 우리 모두 오렌지 카운티를 깨우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영적 대각성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회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번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먼저 이 지역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시간시간 기도회에 참석해서 말씀 듣고 불을 짓는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작은 불씨가 되어 큰 불을 일으키는 역사가 놀랍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를 위해 우리 모두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끝까지 아멘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의 신앙에 있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은 믿붙이니 우리도 신실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붙이니 우리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성경 번역이 그렇게 쉽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7절 뒷부분에 보면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또 18절 뒤에 보면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또 19절 뒷부분에 보면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좀 쉬운 것 같으면서도 뭔가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계속 반복하고 있죠 이 말씀에 보면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했다 항상 예만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른 성경 번역을 보니까 또 다른 면을 보여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7절 이하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경솔한 일이었습니까 또한 인간적인 동기로 계획을 세워 편리할 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려는 줄 압니까 내가 하나님의 진실성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여러분에게 한 내 약속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루아노와 디모데와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크리스도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크리스도에게는 언제나 진실이 있을 따름입니다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시죠 결국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크리스도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도 진실하고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믿음의 삶은 변함이 없는 진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낸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왔던 사탄의 도전이 무엇이었나요 선화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선화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려라 너는 그것을 깨뜨려도 돼 문제 없어 그 이유는 하나님은 진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속인 거야 하나님은 딴 마음이 있는 거야 그것이 유혹이오 시험이었습니다 그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 에덴 동산이 한국에 있었더라면 절대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 이유는 한국 사람들은 뱀이 나타나자마자 잡아먹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는 이 아멘의 신앙이란 하나님은 믿붙이니 우리도 신실하죠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니 우리도 변함없이 섬기자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욕을 왜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렀는지 아시죠 그는 수많은 재물과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하루아침에 모두 잃어버렸지만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요 말할 수 없는 권한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의의를 지키면 지킬수록 오히려 알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하지만 욕의 위대함이 무엇인가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또 어떤가요 그는 극심한 권한 속에서 좌절하거나 낙담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권한으로 인해 권한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세상을 향해 달려간 것이 아니라 권한 속에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아멘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10편 18편 16절에 보면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심이야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물은 권한을 의미하죠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권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마침내 그 권한의 물결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 내셨다고 다윗이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다윗에게만 구원을 베푸실까요? 다윗만 건지실까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시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한 자 즉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역사하셨던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며 다윗을 권한 가운데서 건져내셨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그 어떤 권한 속에서도 건져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지난달의 시간들이 화면으로 쭉 지나갔습니다 2000년도에 유학으로 이민을 왔는데 몇 달이 지나니 미국에 올 때 가져온 얼마 안 되는 그러한 재정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해본 샌드위치 딜리버리 캐더링 딜리버리 운전학교 티처 고생고생하다가 결국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고 또 갑상선암 수술까지 개척교회를 하면서 휘몰아친 생각지 않은 어려움 등 마음이 한없이 가라앉았던 모든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그 모든 순간에 고난의 강물 속에서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셨더라고요 주님이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셨고요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그냥 물에 빠져서 호적거리기만 했는데 지나고 보니 과거의 모든 어려움의 흔적 속에서 주님이 나를 붙드셨고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도록 도와주셨더라고요 여러분이 시간 한번 지난 시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지나온 수많은 어려움의 시기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그 고난의 강을 건너셨습니까 저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바로 주님이 여러분을 붙드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건지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주스 회사 트로피카나에 관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의 창시자는 앤서니 로시라고 하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스물한 살 때 온 몇 벌을 가지고 새로운 땅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이 살아서 갈 때 좋은 크리스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로부터 큰 사랑과 도움을 받았고 무엇보다도 그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어느 주일날 교회에서 그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사업의 아이디어를 주신다면 저는 신실하게 그 이익금을 주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바로 그날 신선한 오렌지를 짜서 주스를 만드는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사업이 반창했습니다 11조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익금의 50%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교에 프리로 오렌지 주스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60년 동안이나 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대단하죠 오늘 또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일부와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 교부여 순교자인 폴리갑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로마 제국이 큰 힘으로 예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엄청난 고난을 줍니다 폴리갑이 죽음을 앞두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말할 때 이 폴리갑이 무엇이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나는 86년 동안이나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86년 동안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어찌 내가 그 주님을 부인하며 배반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결코 부인하거나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을 평생 의지하면서 아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신실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아멘의 신앙은 우리들이 아멘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것으로 소유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아멘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것이 선물 아닌가요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것이 은혜 아닌가요 하나님의 축복은 선물이요 은혜라는 이 말 속에 놓치기 쉬운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억셉트 할 때만 내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선물이라면 받는 사람이 그 선물을 받아들일 때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아무렇게나 적당히 치료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무엇을 보셨나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실을 수도 없이 성경은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온 인류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구원받는 것인가요? 유한복음 3장 16절 성경을 한 절로 축약해 놓은 구절이라 할 수 있는 너무나도 잘하시는 말씀 같이 한번 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크리스토를 믿는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앞에 아멘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구원의 축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과연 믿음이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믿음이 없었는데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군가 열심히 찾다가 두 군데를 찾았습니다 보니까 베세드 광야에 사람들을 따라왔다가 도시락 먹고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든 오병의 기적 덕분에 공짜로 도시락 먹고 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가나 혼인 잔치에 왔다가 맛좋은 포도주 한 잔 마시고 간 사람들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도 모르고 포도주만 마시고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짜로 기적의 빵을 먹고 공짜로 좋은 포도주를 먹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지만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도시락이나 먹고 포도주나 한 잔 마시고 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 대한 아멘의 고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교육자 사역을 할 때의 일입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교회를 찾아주심에 대해 환영을 하고 안보를 부르며 좋았던 것이 무엇이냐고 여쭈었을 때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점심이 참 맛있었습니다 교회 위치가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디 갔습니까 말씀은 어디 가고 찬양은 어디 갔습니까 제가 사역한 교회만 그랬습니까 앞으로 갈보리 선교 교회는 물론 오렌지 카운티 모든 교회는 점심만 먹고 교회 위치만 보고 그냥 사람 얼굴만 보고 돌아가는 분이 한 사람도 없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기쁨이 있고 우리 전도사님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하시는지 저는 갑상선암 수술을 하기 전에 목소리가 거의 성우급이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갑상선 수술을 하고 난 후에 두 달 동안 아무 소리를 대지 못했었습니다 이 목소리가 과연 회복이 될까 그리고 이게 성대가 원래 이렇게 두 가운데서 소리가 울려서 나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한쪽 성대는 그때 수술을 하면서 이제 끊어가지고 한쪽으로만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그걸 잘 모르는 분들은 제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이런 소리가 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은혜롭게 말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조금씩 회복이 돼서 감사했는데 저도 찬양을 참 좋아했습니다 부교역제 찬양인도 찬양인도도 많이 했고 정말 마음껏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그렇게 못하니까 정말 답답하고 정말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할 수 있을 때 소리를 낼 수 있을 때 찬양을 정말 열심히 소리 높여서 전심으로 하시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할 수 있을 때 찬양, 힘써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인데 누구 들으라고 하는 찬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인데 소곤소곤 해서 되겠습니다 열정적으로 나의 생애에 정말 내가 신앙 생활하면서 이게 마지막 나의 찬양 시간일지도 모른다 생각하고 열정적으로 힘을 다해서 찬양할 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찬양의 기쁨이고 기도가 뜨겁고 아멘이 충만하고 이럴 때 아멘이 세게 나와야 되는데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 그래야 거기에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다시 사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랑도 많고 점심도 맛있고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특별히 예배를 통해 예배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 복음성가에 보니까 그런 찬양도 있더라고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몇 번을 반복해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저 자신을 얼마나 반성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과연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정말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예배할 때 예배 드릴 때 찬양 드릴 때 가장 행복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가 하늘에서 아무리 한없이 내린다고 해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준비한 그릇 크기만큼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아무리 내린다고 해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빗물은 내가 준비한 그릇 크기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크고 풍성해도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준비한 믿음의 그릇 크기만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멘으로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믿음으로가 아니고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아멘이라고 응답할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더욱 분명한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가 우리에게 풍성해야 우리가 세상에 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체가 삐걱삐걱하고 있는데 무슨 영향력을 행사합니까 너나 자르라고 요즘에 얼마나 우리가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입을 코로나를 제가 경험하면서 그런 생각을 저의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리찬들은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뜬다고 해서부터 얼마나 그런 비난의 소리를 많이 듣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하는데 세상의 교회를 얼마나 걱정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좀 삶으로 입으로만이 아니라 좀 우리의 삶으로 그동안 입으로만 너무 떠드는 거 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입을 싹 닫아버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행함으로 행동으로 좀 이제는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라면 특별히 아멘 코너가 따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오 하나님의 은혜의 거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갈보리 선교 교회는 물론 오렌지 카운티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때마다 아멘으로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되 마지막까지 붙들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신 뜻과 섭리 가운데 시작되어 계속되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 영적 대각성 단일 새벽기도를 축복하시고 오렌지 카운티 모든 교회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영적으로 각성하고 다시 깨어나고 일어나므로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는 역사가 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의 그 믿부심을 바라보면서 일평생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게 하시고 주님의 그 믿부심을 바라보면서 아멘의 신앙으로 응답하고 고백하며 이 시대를 깨우고 살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 아멘의 신앙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살아가기로 결단함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오렌지 카운티 모든 교회들 위해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위해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지금도 목숨을 걸고 땅끝까지 복음전대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의 현장 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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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